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확인해 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이번에는 마이네임까지 우리 한류 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관련된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들썩거리고 상한가를 기록하고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 K콘텐츠 한류 콘텐츠 관련 종목들 어떻게 봐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징어 게임도 오징어 게임이지만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마이네임이라는 드라마도 또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는데 주말 사이에 또 순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정말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이라고 보여져요. 굉장히 그 주식 증시 입장에서 봐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살아있는 재료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이제 마이네임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어제 상한가로 곧바로 직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장 초반 열리자마자 좀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지금은 약간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오징어 게임을 사실 많이들 보셨으니까 계속 1위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다른 콘텐츠 개발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행동에 옮기느냐 여부에 따라서 수익을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네임 공개가 사실 예정돼 있던 상황이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배팅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아마 지금 수익 구간에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마이네임은 지난 15일에 공개가 됐는데 미국, 프랑스, 독일, 넷플릭스 서비스가 공개된 전 국가에서 10위권 이내에 들었고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는 3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오징어 게임 제치고 1위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마이네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의 내용, 콘텐츠의 질 자체도 너무 재밌고 흥미가 있다는 것도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 제작비를 들었을 때 해외에서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금액으로 이 정도의 고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건가? 그럼 한국의 콘텐츠 제작사들이 이렇게 실력이 좋았나? 이렇게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다른 콘텐츠주들도 계속 좀 해외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어떤 직원이 블룸버그에다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제작비가 한 200억 원 중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놀랐잖아요, 외신에서. 이 정도의 가격으로 이렇게 회당 한 2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어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외신에서 놀랐고 또 앞으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서도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아시아권에서 가장 콘텐츠를 잘 만드는 국가가 한국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다음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출시가 되거든요. 정확한 날짜로는 11월 12일인데 이 디즈니 플러스도 지난주에 미디어데이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는데요. 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20개 정도를 공개를 했는데 이 중에 7개가 한국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재개발사들에게 앞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이게 단기인 테마성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실제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콘텐츠주 펀더멘탈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너무 기대가 뜨거운 상황이라서 변동성은 좀 크기 때문에 장중 너무 이렇게 크게 올랐을 때 접근하는 것은 좀 약간 위험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펀더멘탈로는 이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콘텐츠 관련 종목들 이런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나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우리 콘텐츠 제작사들 어떤 회사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계속 연말 내년까지 줄줄이 작품이 또 대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증권가 리포트를 좀 보니까 콘텐츠 기업 중에서 뉴랑 제이콘텐트리를 좀 증권가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디즈니 플러스와 두 편의 드라마 제작 계약을 마친 상태라고 하고요. 제이콘텐트리도 지금 드라마, 설광화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역시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 계약을 맺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마이네임 제작사가 스기어 산타클로스였으니까 미리 사둬서 수익을 맛본다. 이런 걸로 한다고 하면 그 다음의 드라마가 뭔지 좀 궁금할 거잖아요. 줄줄이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마이네임 다음에는 유아인 배우 주연인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다음 달 19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개봉이 되는데요. 여기가 제작사가 플라이맥스 스튜디오인데 비상장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이콘텐트릭의 손자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제이콘텐트릭 한 번 부각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배두나 공유 배우의 주연인 고요의 바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이런 제작사인데 시장에서 그런 데는 관련주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접적인 지분 관계는 없어서 이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은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마찬가지로 제이콘텐트리가 제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직원가에서 제이콘텐트리를 주목하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도 무수히 많은 지금 예정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해 보셔서 제작사가 어떤 것들인지 어떤 작품은 또 어느 정도인지 주연 배우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